저를 엄청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저를 리스펙트 했어요. 그래서 돈을 진짜 1억만큼 돈을 가지고 와요. 돈 가지고 오는 캐시 머니 가이가. 저는 어? I am check your ID. 되는 게 없어. 아주 요즘 텐션 떨어져. 대체 어떻게 해야 텐션 올릴 수 있는 거야. 사장님? 텐션 미치신 분 모셨습니다. 네. 오래 하지 마십시오. 아? 왜 뭐라 해?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조지광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패션 정상인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어디다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한 거예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 해주세요. 저는 어린이들 The Youth한테 영감을 주려고 태어난 지호지광씨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Youth? Yeah, The Youth. 영감을 준다고? I want to inspire the youth. You know what I'm saying? Oh. Yeah. 텐션 좋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꼭 취득하려고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왔어요. 뭐 준비했는데요? I'm ready to answer everything you ask.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잘 부탁해요. 자 지호지광씨? 이게 이름이에요? 예 그냥 저는 지호지광씨. 이 뜻이 뭐예요? 지호란 제 이름이고요. 제가 지방씨를 좋아해가지고 브랜드? 어 그냥 이름 바꿨어요. 아 그 브랜드 지방씨? 예. 지호지광씨? 그럼 이 옷도 지방씨? 지방씨 입을 때도 있는데 오늘 지방씨 안 입었어요. 보면 아이고 이거 뭐야 세상에. 뭐가 엄청 많네요. I got too much things on the paper, 맨. I work hard, you know what I'm saying? I work super hard.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돼. I work hard. You feel me? Yeah, I feel you. 생일. 이거 뭐예요? Peter Pan? 아 뭐를? 뭐야 이거? 아 요 맨 샤드 삼다수 맨. 저는 물하고 커피만 마셔요. 왜요? 그냥 I just love water and coffee. 술 아예 안 마셔요? Yeah, 맨. Don't drink liquor, 맨. 요, liquor's bad for you. 아우!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그냥 항상 누군가 부어요. 항상 제 근처에는 I have angels around me. 항상 천사들이 저를 지켜주고 이게 뭐예요? 생일, Peter Pan. 아, so basically you know I feel like age is just the number. 나이는 숫자고 저는 Peter Pan처럼 엄청 젊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I'm the youngest I'll ever be today. Okay, calm down.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그냥 뭐 하나 알면 돼요. 뭐예요? 난 한국 사람 아니야. 어디 사람? 난 미국 사람 아니야. 난 다른 사람 사람. 에이. 난 다른 사람 사람. 에이. 난 한국 사람 아니야. 아아. 난 다른 사람 사람. 어디 사람? 난 다른 사람 사람. 에이. I'm an alien. 그냥 저는 alien이라서 Peter Pan이라고 그래서 나이가 없다고. Too hot. 말씀하세요. 거의 시원한데 뭐가 더워. 취향에 수영, talking, dancing, counseling. 왜 이렇게 많아요 취향이? 우선은 수영하는 걸 좋아해요. I love swimming.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조금씩 먹는데 왜 밥을 먹냐면은 에너지가 많아가지고 제가 하루에 한 5끼를 먹는데 말을 하려고 먹어요. I love talking. 아. 눈 가지고 태어나고 코 가지고 태어나고 입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네. 그러면은 할 말은 해야 돼. 그치. 그래서 저는 할 말을 많이 해요. 지금 하고 싶은 말 뭐예요? I'm the biggest superstar. I'm the biggest superstar you ever meet in your life. 와 어떻게 사장님한테. I'm the biggest superstar, bling, bling, bling. I got 30 on the wrist. I'm the biggest superstar, bling. I pull up in a skirt, I pull up in a bank. So many zeros I can't even count. 30. 나는 그냥 일어나면 그냥 돈이 들어와. You know what I'm saying? Listen, I don't chase the money, the money chase me. 한 번만 더 끊으면 완전 그만 할 거예요. 아 예. 조심해요. 30 on your wrist. 한 번 봅시다. 30 on the wrist. 샤드 패션 주얼이. Too hot, man. You got no air conditioning here? 아니, 전혀 안 더운데. 인터뷰 오랜만에 봐가지고 좀 떨리나 봐요. 아 괜찮아요. 괜찮죠? 네. 직업이 되게 많아요. 네, 제가 많은 걸 했어요. 네, 보면. NYC as a bank. MTV devote. de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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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YC fashion stylist and designer. 뭐가 이렇게 많아요? 원래 대학교에서는 법 전공이었고요. 가족에서 이제 너 쪽에서 일하시는 줄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변호사관을 하고 싶었어요. Lawyer? 예, I want to become a lawyer. But you know, 뭐 대학교에서 굳이 전공을 한다고 해가지고 평생 그 전공으로 가는 사람들 있지만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은행에서 2년 동안 일했어요. I worked at a bank for two years. 어떻게 해요? 은행 금융 쪽이랑 저랑 너무 잘 맞아요. 그냥 이상한 게 은행에서 저를 잘 뽑아줘요. 천명 인터뷰해도 10명이 뽑히면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뽑히고 whole lot of cash. You feel me? 다음 연회에서는 다른 은행에서 일해가지고 저를 엄청 열심히 일한다고 하고 저를 리스펙트했어요. 그래서 돈을 진짜 1억만큼 돈을 가지고 와요. 돈 가지고 오는 캐시 머니 가이가. 금고에다가 돈을 집어넣는데 35분 만에 손이 드신 숫자를 저는 기억했는데 제 직원들은 그거 기억하는데 한 달 걸린 애들도 있대요. 그래서 저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아무리 좋아도 잊어라. 잊어. 안 먹어. 포도냥.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는 역할도 많이 했어요. I touch too much money in my life. You feel me? 그러면 사장님. 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안 먹었어요. 사장님은 밥 안 먹어요? 잘 안 먹어요. 뭐 잘 안 먹어요? 그냥. 왜? 다지중이에요? 왜 안 고파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좀 만들어 줘요. 아 요즘 바빠가지고 아름다닫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저는 또 헛소리 하려고 그러죠? 아니요. 뮤직은 여자친구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 오케이. 주요 경기 보면 네. Show me the money? It was fun, man. It was good times. Good experience. 그래요? 네. 좀 높이 올라갔어요? 방송 보면 알아요. 안 볼 거니까 말해줘요. 방금, just watch the TV, man. 이렇게 하면 나한테 뭐해요? 저는 Show me the money를 한 번도 끝까지 본 적이 없고 그냥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저는 I think Show me the money is like the best. I love Show me the money. I love the people. I love people who created it. 그래서 그냥 2차까지만 올라가려고 했는데 3차까지 가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재밌게 춤추고 집에 왔어요. 아 일부러? I like to dance. 아 오케이. 아 오케이. Show me the money에 래퍼들도 많고 많이 만났을 거 같아요. 예? 본인이 생각했을 때 리스펙트하고 아니면 친한 연예인이나 래퍼 누가 있어요? 아 저는 샤라웃 좀 해줘요. 아 키키를 제일 리스펙트해요. 키키? 예. 제 세 번째 캐릭터가 키키예요. 저는 제일 리스펙트해요. 아니 Show me the money. 아 저는 다 리스펙트하는데 말이 안 나와 누군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미국 대통령한테 네. Donald Trump. Donald Trump 만나본 적 좀 만나봤죠. 그래요? 그쵸. 에이 뭔 소리예요? 저는 I met everybody, man. 나랑 그냥 저랑 한 통하면 다 만날 수 있어. I just I just I just I just make one phone call, man. 다 만날 수 있어. 근데 서로 만났다고요? 좀 만났죠. 어떻게 해요? You know he has children, right? 막내딸 티픈이라고 있는데 저는 티픈이랑 좀 친해요. 그래서 파티도 많이 가고 저는 만났죠. 저도 만나게 해줘요. 아 I think about it. 아무나 대통령을 만났을 때 생각해? 내가 안 너야? 너 누구야? You think you mean the president? 너 나가. 아니 그거는 제가 아니었어요. 나가. 오늘은 큰 맘 먹고 면접 보러 왔어요. 제가 여기 회사에서 일하는 게 그냥 최고라는 걸 들었는데 네. 아 제가 좀 말을 많이 한 거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 진짜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나 아무도 못 맞아. 이런 마음이에요. 연계 잘하죠? 네. 액터 같은데요? 예아 맨. 그럼 고민이 있으면 무슨 고민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고민이 없는 지 한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 없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한이 고민 있으세요? 없어요. 넘어갈게요. 쉬는 날에 뭐해요? 쉬는 날 없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I don't rest. I work. I work everyday. I work all day. I work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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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second. 알았습니다. 지효 지방씨가 생각하는 지방씨의 가치. whole lot of cash, whole lot of, whole lot of. 돈 밖에 없어요? 어 그냥 제 유행어가 whole lot of. 많은 걸 갖는 걸 좋아해요. I like whole lot of love, whole lot of happiness, whole lot of food. 근데 저 지효 지방씨의 가치는 이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게 맞는데 they want lot of things in life. 근데 뭐라고 하지? 그걸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they only dream about what they want.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It's okay to try. 그냥 천천히 try 하라고. 그래서 제가 좀 흥이 많은 게 뭐냐면은 어린이들, 애들, 또 youth. 그 사람들한테 너도 할 수 있다. 너도 방송 나갈 수 있고 너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저의 가치는 모든 저의 에너지를 여기한테도 주고 여기한테도 주고 저는 그냥 에너지 기버예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제가 말한 건 이해 못했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에너지 기버 이름이요. 저는 사람들한테 에너지... 그래도 한마디 했으면 되는데... 지효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저는 음악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때는 친구가 이랬어요. 나 혼자 산다 나가면은 그냥 게임 오버라고. 그냥 슈퍼스터라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선 예능을 40개, 50개, 60개 나갈 거야. 그래서 제일 목표는 나 혼자 산다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몇 개 찍고 Future and Couple Movies. 그 다음에 이제 할리우드 가가지고 좀 영화 몇 개 찍고 I would never stop. I would keep going. 나는 계속 계속 움직일 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면접한 거 직원들이랑 상의해서 우리 지효지방씨 한테 여... How a lot of cash! How a lot of! 나 솔직히 여기서 일하기 싫어. 나 여태까지 사장님의 노랑머리 사장님 처음 봤고 I don't wanna work here. 근데 일을 시켜준다면은 저의 진실성을 받아서 일어주세요. 뭐? 오늘 그러면 재밌었고 지효지방씨. 어쨌든 너무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하고 네. 그냥 한 마디 하고 싶다고 있으면은 인생은 하고 싶은 거 살아야 돼. 자신을 믿어야 돼. 그리고 뷰로 보도 안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 러브유 피스. 할라. 오늘 재밌었습니다 지효.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마지막 그 스케일 한번 해줘요. 나는 한국 사람 아니야. 나는 미국 사람 아니야. 나는 다른 세상의 사람. 나는 다른 세상의 사람. I'm an alien.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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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Have a great time. 안경 안 가져가요? 안 먹었어요. 네. 들어가요? 벌라. 카메라 꺼. 오는 cute. 코로나vi товарищ까지도 함께ана. 얼굴에 neo но activates. BAR 없암 salvo. imper vegetable depends. 다빨 Capeا. 목표는 없앵제 denk estás. 해줄게 들어 szczegól 알 알 알 알 알 알요.